아하하하하하하 아 씨... 아들아 뽀뽀해야지 이거 하고 너 서문하게 왜 그래? 엄마? 아이 좀 나 좀... 아 카메라 꺼봐 아유 아기가 오늘 왜 이럴까? 이쁘나? 아들? 이제 좀 움직이자 자 일어나 아들 일어나 가자 일어나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 고양이들이 저런 거 다 떼려고 난리치던데 아 씨 큰일인데? 방법이 없을까? 아들! 세상쓰 우리 애기가 제일 좋아하는 비타캐스틱이다 일로와 아들 먹어 옳지 아유 아유 주차 스티커 얼른 떼 얼른 떼 아들 옳지 옳지 이런나 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좋아 아 이쁘게 하하하하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애기 애기한테 그냥 까까를 줄 순 없고 까까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타당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면은 까까를 먹는 대신에 저랑 뽀뽀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 아들 이거 다 먹으면 에이 벌뚝 일어났네 이거 다 먹으면 나랑 뽀뽀하는 거다 알았지? 자 일단 제이에게 주어진 오늘의 미션입니다 이 까까를 다 먹으면은 저랑 뽀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이를 불러다가 까까를 한번 빼빼로 게임으로 빼빼로 게임으로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 까까 먹자 세상쓰 옳지 아이고 이뻐 우리 애기 이거 까까 다 맛있게 끝까지 먹으면은 어? 아빠랑 뽀뽀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냄새부터 세상에 애기 신났네 신났어 냄새 맡아봐 아 맛있겠지 맛있겠지 자 그러면 자 오늘의 미션은 이 마지막 반마디까지 남으면은 성공이야 그러면 이제 나랑 뽀뽀를 하는 거지 알았지? 오케이 자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좀만 뒤로 가봐 좀만 뒤로 가봐 자 할게 자 빼빼로 게임 시작합니다 갑니다 응 떨어졌어? 세상에 애기 떨어졌어? 어디 갔나? 주워줄게 발가락으로 옳지 발로 주워줬어 아이고 잘 먹어 이쁜이 아 되게 짭조롬하다 이거 응 응 응 응 응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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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세게 물어 이쁘나 이거 뺏어가면 안 되는 거고 잘 이게 서로 이렇게 잘 하는 거야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돼 어? 키스는 말이야 아들아 너도 어른이 되면 다 할 거야 완급 조절이 얼마나 중요하지 알았어 이리 와 알았어 아들 세상수 깎아 먹자 응 1달러 자 거의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아들 응 응 그렇지 아니 카메라 오지 말고 여기 보세요 응 카메라 말고 응 응 셋 근데 이거 좀 무섭다 이거 암호가 이렇게 막 물으로 아까 오는 것 같아요 다시ем 안 돼? 한 번 더 하자 웃어 입술 깨워 줘 эт 더 먹고 나머지 1cm가 남으면 성공이에요. 그럼 저랑 뽀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세상에... 아이고 맛있겠다x2 아이고 홀려. 아이고 홀려. 애기가 홀려. 안돼. 여기. 오호. 이리 왔어요. 여기있죠? 여기. 커. 세상쓰. 이리 와. 와우. 이리 와. 이리 와. 아 뽀뽀해야 돼. 어디가. 안돼. 하지마. 뽀뽀해야지. 그렇지. 야. 야. 아들아 뽀뽀하게 그렇게 싫어. 어어. 아하하하하하. 아 씨. 아들아 뽀뽀해야지 이거 하고. 너 성은하게 왜그래. 엄마. 카메라 꺼봐. 아니 애기야 이 깍까를 먹을 수 있는데 뽀뽀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아니면 깍까가 이제 다 질린 거야. 그거 딱 말해봐. 자. 깍고 먹어봐. 어 이렇게 좋아하는데? 잠깐만. 응? 어때? 여기요? 여보세요? 아하. 이 자식새끼 다 키워봐야 해서 아무도 못 구만. 아. 안돼. 이리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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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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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그냥 죽게 애들.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알았어. 그냥 죽게 애들.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아니 이렇게 잘 먹는 거를 애기가. 나랑 뽀뽀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안 먹은 거야 애기가 세상에. 이리와. 자. 먹어 먹어. 옳지. 옳지. 자. 2cm 남았으니까 마지막 2cm. 이리와.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먹자. 아니 고양이적으로 먹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먹어. 이렇게 잘 먹는데? 이렇게 잘 먹는데 내 입술에만 갖다 내면 안 먹는다고? 응? 아니 잘 먹네 잘했어 잘했으니까 일로와 윽 어 wounds 2비Judge